반갑습니다. 열통팀 머만들입니다. 우리 고객님 매직을 할 거예요. 매직을 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아쿠아 프로틴 A로 10분 방치해서 경화를 풀고 나왔습니다. 나온 상태에서 정확하게 모발 진단을 하니까 친수성 곱슬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모발이 가늘면서도 친수성 곱슬이면서 편모성 곱슬이에요. 이렇게 생선 가시처럼 이렇게 일어나는 편모성 곱슬이에요. 그래서 이런 모발을 우리가 매직을 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워요. 또 손상도 굉장히 심하고 근데 피카는 전처리 없이 저희가 쉽게 연화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자 모발을 전체적으로에서도 모발 중간부터 끝까지는 굉장히 심해요. 손상이. 그래서 피카의 C3에다 아쿠아 프로틴 A 세 펌프를 믹스해서 도포합니다. 모발이 젖어있는 상태예요. 자 이렇게 빗질도 잘 안되죠? 상처도 잘 받는 모발이에요. 큐티클층이 얇아서. 그 다음에 모근에서부터 중간까지도 손상이 있지만 저는 피카의 C2에다가 아쿠아 프로틴 A 세 펌프를 믹스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모발이 젖어있는 상태에서 도포합니다. 자 이렇게 도포하신 다음에 여기 손상의 데미지가 굉장히 심한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의 경계선이 있겠죠? 근데 그 경계를 주지 마시고 그냥 빗질을 이렇게 쭉 해주시는 거예요. 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제가 10분 또 열처리하고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열처리 10분 하고 있습니다. 열처리 10분 후에 2차 미친 연화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열처리 10분 했습니다. 제가 롯두를 이렇게 와인딩 해놓는 이유는 연화에 있어서 환원제가 어느 정도 모발 속에 들어가 있나 보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 한번 열처리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죠? 쭉. 이 롯두만큼의 릿지가 정확하게 생겨되는데 두 배 이상씩 쭉 늘어났어요. 그래서 저는 피카에 미친 연화를 한번 소개시켜 볼게요. C1 PH9.5짜리거든요. 여기에다가 파워하고 오일을 믹스했어요. 이렇게. 그래서 자 우리가 손상이 있지만 손상된 폼제에 손상된 모발에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깊은 연화를 보셔야 됩니다. 자 앞전에 도포했던 편원제를 걷어내 주시겠어요. 이렇게 도포하셔가지고요. 자 이렇게 한번 걷어내주세요. 그러시고 자 다시 도포. 자 이렇게 하니까 어때요? 쭉 늘어나야 되는데 PH9.5짜리이면 쭉 늘어났는데 어때요? 윤기도 굉장히 많이 나죠? 이렇게 해서 5분 방치한 후에 깨끗이 헹구고 나와서 제가 프레스 작업 들어가겠습니다. 네 연화 이제 샴푸 하러 가기 전에 제가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깊은 연화 어때요? 됐죠? 네 연화가 이렇게 돼야 됩니다. 나와서 프레스 작업 들어가겠습니다. 네 지금 3차 트리플 연화를 하고 있습니다. 네 보시면 무리 없이 와우 윤기 많이 올라오죠? 네 자 빗질 한번 하겠습니다. 네 아마 머리가 점점 좋아지고 있을 거예요. 네 자 보시면 점점 점점 하면 할수록 모발이 건강하게 살아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피카의 장점인 트리플 연화하고 크리닉 들어가겠습니다. 네 네 깨끗이 연화호에 1번인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1번인 케라틴 폴리 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모발이 단단해지겠죠? 네 자 이 상태에서 빗질을 해줍니다. 네 골고루 빗질을 해주시면 단백질이 더 깊숙이 잘 들어가겠죠? 네 이렇게 해서 어우 윤기 나죠? 자 여기에 다시 2차 2번인 프로틴 휠 2번 도포하겠습니다. 손상이 있는 부분 먼저 도포하겠습니다. 네 손상이 있는 부분에 골고루 도포하시고 네 빗질 한번 하겠습니다. 네 자 자 골고루 빗질을 잘 해주세요. 네 인기가 많이 날 거예요. 네 보이시나요? 네 자 네 3번인 프로틴 마스크 네 CMC도 들어있고 저희들 굉장히 좋은 단백질입니다. 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네 피카는 크리닉도 굉장히 간단하면서 네 굉장히 모발 깊숙이까지 침투하는 그 매력적인 마력적인 그런 펌제의 크리닉입니다. 자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쭉 한번 이렇게 들어봐주세요. 네 윤기 나는 거 보이죠? 네 네 오우 대단합니다. 네 이 상태에서 자 우리 피카에 케라틴 오일이 있어요. 핫 오일 네 자 요거까지 첨부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네 크리닉 마무리하고 저희들 예 프레스 작업 들어가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골고루 빗질 해주시고요. 자 여기서 팁을 주자면 손상이 심한 부분부터 도포하시고 나머지 부분을 도포해 주시는 거에요. 빗질도 골고루 골고루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쭉 봐드릴까요? 자 쭉 윤기 나는 거 보이시죠? 네 네 네 네 네 이렇게 해서 네 방치하고 있다가 나와서 프레스 작업 시작하겠습니다. 네 트리플 연화 깨끗이 헹구고 나왔습니다. 한번 연화가 됐는지 한번 볼게요. 어때요? 쫙 쓰죠? 네 이렇게 하면 연화가 잘 된 거에요. 그래서 이제는 수분 조절하고 한번 멋지게 또 우리 매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네 자 우리 곱슬 중에서도 이 편목성 곱슬의 특징은 생선가시처럼 들고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프레스 작업할 때도 천천히 뜸을 주면서 네 이렇게 천천히 하셔야 돼요. 우리 보통 곱슬머리 매직 하듯이 쭉 그냥 뜸 없이 그냥 쭉 훑어내리면 이 곱슬들이 생선가시처럼 다시 들고 일어나요. 그래서 끝까지 끝까지 이렇게 뜸을 줄이시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윤기 보이시나요? 네 반짝반짝반짝하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매직은 이렇게 해서 시술을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하고 중화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또 우리 피카의 장점이죠. 더블로 뿌리를 한번 살려보겠습니다. 매직을 하셨을 때 이렇게 차분한 것보다는 윗부분은 좀 우리가 이렇게 볼륨이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더블로 뿌리를 한번 살려볼게요. 자 슬라이스는 얇게 뜨시고요. 길게 떠주세요. 네 길게 이렇게 잡으신 다음에 피카의 13mm 위에서 아래로 넣으시고요. 자 살포시 놓은 다음에 수분 건조하시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옆으로 빼기 하셔도 이렇게 자동으로 여기가 많이 살고 자동으로 볼륨이 많이 생겨요. 근데 저희는 더블이에요. 피카는 17mm 그대로 올리신 다음에 살포시 넣으시고요. 자 수근 한번 건조하시고 눌러주세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자 살포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렇게 쭉 빼주세요. 어때요? 굉장히 자연스럽게 뿌리가 많이 살죠? 이렇게 해서 계속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중화 후에 하이 프로틴 단백질 샴푸로 샴푸하고 깨끗이 헹구고 나온 모습이에요. 어때요? 잘됐죠? 네 이렇게 완전 또 건조하고 다시 한번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완전 건조했어요. 어때요? 되게 예쁘죠? 네 이게 그 편머성 곱슬인데 이렇게 하시면 실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 보시면 어때요? 굉장히 이렇게 탄력이 쓰면서 예쁘죠? 네 이렇게 해서 네 또 마무리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끝도 지금 안 잘랐어요. 시술하면서 근데 굉장히 깨끗하고 예뻐요. 네 이렇게 해서 또 예쁜 사진 찍어서 올려드릴게요. 네 이렇게 해서 또 예쁜 사진 찍어서 올려드릴게요.